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쁘리! 잘 깼습니다! 와! 유리 엄청 작아요! 엄청 질깜질깜해요! 와! 이거봐따! 아 너무 딱딱하고 빛깔나게 엄청 잘 된 것 같아요! 유리도 완전 좋아요! 나는 이거봐라! 이거봐라!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아... 정말 맛있다... 그거봐라! 이거봐라! 겉이 아주 진하게 사는데 겉에 살짝 유리가 덮여있어서 바삭바삭하고 더 상큼해요 겉이 넘쳐서 가격에 맵다 볶음이 맵다 experiencing 이 빨라 Producer 아카라 면이 고소했을때 스팸 과즙이 목에서 룰루룩창창 귤주스 묶는 느낌이에요 이건 좀 크어요 이거는 이거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뭐있는데요? 제가 뭐있는데요? 입에 달라붙지도 않고 짱이에요 바삭바삭하면서 안이 바삭상큼 바삭바삭 사탕같지 않아요? 마태삭탕 마태삭 마태삭 한입 마탈빵 마탈빵 소스도 맛있겠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삭바 입에 과즙이 오지 않을까 정말 추워, 추워, 너무 추워인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여기까지 좋아요와 구독 큰자세여 가면 안녕